오늘은 저번에 프리저에 이어서 1세대 전설 썬더 드디어 떴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썬더 대기하고 있는데 대결이 또 장난 아닙니다 열리자마자 대결이 거의 2만까지 올라가더라구 근데 이제 어쨌든 거의 다 기다려가지고 저의 첫 전설 1세대 전설 1호치까지 얻을 수 있을진 모르겠어 요새 진짜 1호치 보기가 쉽지가 않아 저번에 정말 운 좋게 다크라에 한번 떠서 다행이었지 아 그리고 이 지금 뮤 퀘스트 제가 진짜 며칠째 메타몽 찾고 있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제가 오죽하면 또 이제 포켓몬의 성지 2수까지 찾아왔어요 여기 이제 포켓스톱이 워낙 많으니까 막 잡다보면 메타몽 뜨지 않을까 생각으로 일단 왔거든요 일단 그리고 어 여기 썬더레이드 떴다 아 메타몽도 잡아야 되고 썬더도 잡아야 되고 잡을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포켓스톱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데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? 아 썬더 떴습니다 아 이거 오류 때문에 튕겼었는데 떴네요 바로 잡아야 돼 얘네 3전설들 다 거대 코뿌리로 잡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너 나와야지 자 썬더레이드 들어갑니다 생긴거 귀여운데 사이코 키네시에서 잘 통하려나? 아 기술이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네 이러면은 우리 거대 코뿌리가 좀 해줄 수 밖에 없는데 어 딴사람은 뭐 재크홀몬도 꺼냈네 역시 거대 코뿌리가 짱이네 자 기술 피하면서 이거 최대한 버티면서 해볼게요 자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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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 기술 한번 쓸 때 딱 한번 써봐 또 또 또 또 야 간지러운데? 이거 거대 코뿌리가 하드캐리 하는 각 나와 자 기술 써주고 나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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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맞아볼까? 야 이거 맞아도 된다 버틸만 해 코뿌리 아저씨는 코가 뿌리래 하위를 던지면 썬더 다 죽어 아 근데 스페셜 스킬이 좀 약하네 그냥 기본 공격으로 막 패야될 것 같아요 결국 아무리 코뿌리라도 한 마리는 좀 부족해요 여러말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제가 듣기로는 썬더 레이드가 제일 어렵다고 들었어요 근데 못 깨진 않겠지? 아니 시간적 여유 있어 여러분들도 오늘 그냥 썬더 바로 나오면은 많이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는 보니까 그 1호치가 색깔이 일반 썬더랑 거의 흡사해서 별로 구분이 안가던데? 색깔이 달라지는게 뭐 발이랑 이런거밖에 없어서 약간 애매해 자 마무리는 제가 직접 진화시킨 세차기 휘두리기 달려있는 삼삼드라메로 컷! 좋아 14개 후 잡아보자 2400? 자 매기고 땡겨서 샷! 아니 이게 왜 안다 못 맞췄지롱! 뭐야? 샷! 그렇지 엑셀 떴다 한방에 한방에 엑셀 부리자 잡혀 아이씨 저번에 프리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애.. 애 먹이는거야 아 이거 내려왔을 때 잡아야겠다 우이씨 어어? 싹! 그렇지 엑셀 떴다 자 맞춰봐 잡혀! 잡혀! 하나 뚝 깜! 뚝 깜! 딱! 따이스! 잡혔다 제 생애 첫 선더 너 개체값 뭐니? 스피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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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림도 없네요 자 일단 근처 썬더에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잡힐까? 친구들 들어와줘 제발 어? 3명 들어왔다 3명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? 한 명만 더 들어와줘 제발 썬더 잡아보자 오케이 4명 친구들이 도와주려고 들어왔는데 3명 4명 해볼만 할 수도 있어 일단 당장 대기열에서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4명으로 도전 들어갑니다 뮤추도 있고 충분히 잡을만해 지금 피 까이는 속도가 나쁘지 않거든요 좋아 이렇게 해서 깬다고? 친구들아 나에게 힘을 줘 피하면서 해야겠다 야잉 자 거대콧불이 있고 마구마구 빼 세차기 휘두리기 아카이빙 완벽하게 먹히진 않지만 CP값이 높아가지고 칠만해 이 정도면 반피 야 이거 4명으로도 깰 수 있네 친구들 램펄드랑 마기라스 자 6마리 다 어? 웬 통비드냐? 야 통비드야 너 낄 때 껴라 뭐가 여기 껴질 자리가 아닌데 지금 빨리 그 거대콧불이 다시 좀 살려가지고 깼나? 와 4명으로도 뭐 포켓몬들 튼튼하면은 금방 깰 수는 있네요 아니 잠깐만 이거 제가 브링이형을 초대를 했는데 브링이형 데미지가 5300? 어우 최고급 하드캐리 했구나 어 일단은 이거 얘는 날씨 버프 안 받아가지고 개최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얘가 맥스 cp가 몇 점도 되는 거지? 어? 이게 한 방이 또 바로 잡혀? 이게 한 방이 잡힐 때는 그냥 엔간에서 바로 잡혀 너 백선더니? 설마?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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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보면 백선더라고 할 수도 있어 여기 그냥 3분의 1점 딱 가리면 그냥 백선더야 바로 와 근데 여러분 이제 진짜 나 너무 더워 오늘 그나마 조금 바람 부니까 선선한 편인데 그래도 기본 온도 자체가 너무 핫해 핫해 통구이 각입니다 아 이거 이제 야외에서 이제 찍기가 무서울 정도야 슬슬 생여름에는 이거 야외 촬영 진짜 빡세거든요 오 저번에 왔던 덴데 분수쇼 하나 본데 이제? 아 그리고 지금 6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생일모자 딱 쓴 그 리자몽이랑 피카츄가 뜨더라고 포고 6주년 축하해 걔네들 한번 잡으러 갑시다 우와 아니 이거 분수 얼마만에 보는 거야? 올해 처음 아닌가? 이때까지 저거 또 코로나 때문에 안 틀었었는데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아 분수 짱 오랜만이야 어때요? 여러분들 하이드로 펌프 실제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고 계세요 건네로 가보자 가요가로 또 그래 뵐게요잉 잠깐만 나 이게 좀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게 그 생일 리자몽이 만약에 이 로치가 뜨면은 석자몽도 설마 그 모자 쓰고 나오나요? 어 그렇지 아까 잡은 선도 깔끔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오 선도 의외로 좀 먹히네 리자몽한테 아 시원한 하이드로 선심의 하이드로 펌프로 리자몽 그대로 불꽃 치켜버렴 가볍게 녹여버렴 한번 보자 모자 쓰고 있는거 겁나 커였네 짜잔 아 저 꼬깔모자 쓰고 있는거 미친듯이 커였네 이리와 아 이거는 진짜 귀한데요 생일 리자몽 숙자 한번 노려봐야겠어 야 이거 분수에 당하기 싫은 원룸 들어와 자 그렇지 현미 생일이자 뭐 넌 내 꾸우야 오 개체값도 납배드한데 이 정도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선도 뜨자마자 바로 한번 잡아봤고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 6주년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벤트가 뭐 되게 많아요 다음 이벤트부터 찾아뵙겠습니다 슈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